아, 5분만 더 줘야겠다. 너 회사 안 가? 아유, 냄새 이 시끄미 시끼. 아, 참, 가자. 왜 그래, 추워. 빨리 율아, 이겁지. 나 소리 45분이야. 빨리 율아, 밥 먹어. 다 차려 놨어, 뭘 안 먹어. 아, 나 좀 봐서 잘래. 아우 씨. 사시더래, 먹고 가. 빨리 나와. 아우 씨. 형, 가가. 아, 씨, 뭐라고. 나 그러기도 하냐.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. 대박이다. 아, 씨가 위에다 놨어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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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니야, 씨, 뭐야. 얼른 와서 밥 먹어. 다 죽는다. 아, 이럴 줄 알았어, 진짜. 간만 뜨면 돼, 얼른 앉아. 아빠는 밥 먹었대? 네가 물어봐, 직접. 아빠, 밥 드실 거예요? 안 먹는다고 그래. 아유, 진짜. 고등어 조림인데 안 먹을 거냐고 다시 물어봐. 엄마 물어보면 되잖아. 아빠, 고등어 조림인데 안 먹을 거야? 아이, 빨리 나와서 먹어. 엄마, 나 시리얼 먹을래. 아, 기껏 밥 해놨는데 시리얼은 무슨 시리얼이야. 아, 나 시간 없어. 아, 우리 어디 있어? 거기 있잖아. 아, 거기 있잖아. 오, 나이스. 지 아빠랑 똑같아. 고집 부리는 거야. 밥을 먹어야 머리가 돌아가지. 그럼 밥 안 먹는 미국 사람들은 머리가 어떻게 돌아가? 아이, 그게 진짜. 아이, 그러면 시리얼 말고 저기 밥이라도 말아먹어. 아, 누가 우유에 밥을 말아먹어? 아, 누가 아침에 밥 말고 우유를 먹어? 엄마, 전 국민이 다 먹는 것들이야. 100% 완벽한 국민들은 서울의로 몰라? 이승원도 서울의로 먹었으면 서장원보다 컸을걸? 네? 엄마, 나 봐봐. 그럼 약간 큰 거 같지 않아? 지 아빠 닮아서 한 마디를 안 줘. 아니, 2cm는 큰 거 같아. 할 말이야. 아니, 근데 아니야. 섭수 알고리지. 엄마, 나 우울해서 빵 샀어. 아니, 왜 밥을 안 먹고 빵을 샀어? 아니, 나 우울해서 빵을 샀다고. 아니, 그럼 그 우유랑 같이 먹으면 되겠네. 아빠! 네! 나 우울해서 빵 샀어. 내 건 어딨어? 빵은 어딨어? 빵은 어딨냐고? 아빠, 늦었는데 역까지 세워다 주면 안 돼? 아빠, 이제 나가야 돼. 아, 수고하겠다. 야! 이거 다 안 먹어? 펄어! 자기야? 여기 가시면 오라고 접수해도 좋잖아. 아유 맨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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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은다 지은다. 왜 이렇게 없어. 너무 많이 먹었네 이거. 엄마 내 검은색 니트 어딨어? 여기 빨래 개놨잖아. 아 없어 진짜 없어. 엄마가 찾아서 있으면 어떡할래? 아 여기 있다. 있어 찾았어. 찾아보지도 없고. 뭐야 이거. 짭짤이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아 나 이제 버스 탔어. 아 벌써 나왔어? 아 늦어가지고 답장 못했어. 아 나 자는 줄 알고. 오늘 어때 날씨 추워? 오늘 영화 3도야. 나 지금 머리카락 다 얼었어. 아 오케이. 나 나가서 카톡 할게. 어 뭐야. 나이스 베이드. 아빠 나가야 된다. 다녀오세요. 지갑 없네 지갑. 자 갑니다. 한 명 갖고 들어올거야? 어? 7분으로 도착. 오케이. 야 너 빨리 안가? 아 버스 7분 이따가. 뭐야 2분을 바꼈어. 왜 이래. 야 야 야 야 야 야. 나가면서 이것 좀 버려. 아 시간 없어. 얼른. 야 야 야 야 야 야. 나가면서 이것 좀 버려. 아 이게 아니야 엄마. 시간 없어. 부산가 없어. 그러니까 음식을 나귀지 말아야지 니가. 부끄러워. 진짜 Ну 금 이거 가방이네 이거 또. 얼른 안녕 가. 수거해. 아 에어팟. 아 에어팟 에어팟 에어팟. 야 야 야 gross. 아 알았어 알았어. 아저히 이렇게 тур Eminence kapição 알겠어. 야야야야 야야. 이거 마시고. 아 야니까 시간 없어. 아휴 몸에 texted Left Hendrenarlo. 아 시간이 알았어 알았어. 우우구. 우우구 우리 아들 잘한다. 이거 뭐 넣었어? 꿀이랑 이성이랑 사과. 아니 뭐가 시피 안 해서. 우유도 넣었어. 아까 먹다 넣으면 시리얼 넣었지? 너 서울우유 좋아하잖아. 아니 우유만 넣으라니까 뭐 이성을 다 넣었어. 가방 가방. 간다. 아 수고해.